주식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내용은 공매도 상위 기술적 분석 코스닥 그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매도 상위 종목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게 말씀드리기 앞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 지난 최근 1년 기준을 해가지고 전체 거래량 중에 공매도 비중이 얼마 높은가 그 순위를 매긴 겁니다. 1위 TCK부터 해가지고 15위 HLB 생명과학까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아, 힘들겠구나 라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일단은 공매도를 못 칩니다. 주가가 오르면 어땠다?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는 거죠.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보다 쇼커버링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유동성이 좋아지고 계속 수급이 좋아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위를 매긴 건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보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순번은 1위부터 15위까지 순번이 되겠습니다. 공매도 비중,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가? 그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 추세, 자, 수급 추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가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문서를 작성한 날은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래서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가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주 최고가를 100%라고 보면은 현재가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신체로 보면은 상투, 머리것을 상투라고 하잖아요. 상투를 100%에서 놓고 현재가의 위치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2주 최저가 대비 현재가 위치, 쉽게 말하면 사람 신체로 보면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서 얼마나 주가가 올라갔는지, 그런 위치를 파악해 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빨간색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다? 자, 아, 이 종목들은 다 저점에 위치해 있구나. 그렇게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색깔이 들어간, 음영이 들어간 거는 저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52주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난다. 아, 50% 부근이다. 이래되면 아, 좀 싸구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자, 52주 최저가 대비 30% 이내로 상승했다. 그러면 아, 아직 돌올랐구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순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위, 공매도 비중 높은 8위가 됐습니다. RFHIC이고요. 자, 차트 추세 48.3, 수급 추세는 59.9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요. 52주 최고가 28,200원 대비 현재는 15,000원이기 때문에 기준일은 11월 13일 종가입니다. 현재는 53.2% 그래서 최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이란 거죠. 상당히 저가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낙폭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주 최저가는 13,740원 대비 현재가 15,000원 현재 바닥에서 9.2%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아, 저점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자, 주가를 보는 방향이 네 가지 시각 있잖아요. 자,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을 제외하고 기술적 분석, 자, 차트 분석으로만 한 내용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9위는 매일 유업이고요. 차트 주세 58.2, 수급 주세는 70.0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요. 자, 52주 최고가 56,200원 대비 현재가 45,650원이기 때문에 주가 위치는 81.2%이기 때문에 그렇게 싼 위치는 아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2주 최저가 38,250원 대비해서는 19.3%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 대비에는 52주 최저가 대비해서는 저점 위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52주 신고가 대비해서는 81.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위치는 올라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 젠백스, 차트 주세 61.9, 수급 주세 75.0입니다. 52주 최고가 17,440원 대비 현재가 14,315원은 고점 대비 82.1%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주 최저가 11,050원 대비 현재가 14,315원은 주가가 바닥에서 29.5%밖에 안 올라서 아, 좀 더 올랐구나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82.1%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 싸다, 그래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드디어 차트 주세 30짜리가 나왔습니다. 30.6이고요. 수급 주세 39.5이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는 저점의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주 최고가 59,800원 대비 현재가 40,050원이기 때문에 주가 위치는 67.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가 대비 67.0% 위치라는 거죠. 52주 최저가는 39,550원 대비 현재가는 1.3%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52주 최저가 대비는 현재 저점 위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위는 커넥트 웨이브고요. 차트 주세 54.8, 수급 주세 72.9입니다. 52 최고가 18,200원 대비 현재가 18,90원이라서 59.8%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60%, 고점 대비 60%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 원이 최고가다. 그러면 한 6,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 정도가 하락했다. 최고점 대비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40% 위치에 떨어졌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40% 떨어졌다는 거죠. 자, 52 최저가 9,720원 대비 현재가는 12.0%밖에 안 올랐습니다. 현재 저점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3위 동국제약입니다. 차트 주세 49.4, 수급 주세 63.7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건 충분하고요. 56 최고가 17,800원 대비 현재가 15,940원은 89.6%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 최효과 대비 10%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 위치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고점 위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좋습니다. 이 정보가 끌고 가는 것보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에 적합하다. 최저가 13,000원 대비 현재가 15,940원이기 때문에 최저가 대비 22.6%밖에 안 올랐습니다. 최저점 대비에서는 저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최효과 대비는 거의 90% 가까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싼 편은 그렇게 낙폭과 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위 제넥신입니다. 차트 주세 56.2, 수급 주세 73.0이기 때문에 상사수인 여력은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50위 최고가 18,000원 대비 현재가 8,910원은 49.5% 드디어 반토막 난 종목입니다. 자, 50위 최고가 대비 현재 반토막 49.5%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최고가 대비 50.5%가 떨어졌다. 반토막 났다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위 최저가 7,250원 대비 현재가는 22.9%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 산업은 저점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위 HLB 생명과학입니다. 차트 주세 43.9, 수급 주세 53.7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요. 50위 최고가 13,320원 대비 현재가 8,920원이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67.0% 위치에 있습니다. 자, 50위 최저가 8,260원 대비 현재 위치는 바닥에서 8%밖에 안 올랐다. 저점 50위 최저가 대비는 8%밖에 안 올랐지만 고점대비는 67%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폭 과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볼게요. 자, 코스닥 공매도 8위가 됐습니다. 매매 비중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가를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드디어 이제 하락 주세를 돌파 시도를 한 거죠. 현재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돌파 시도를 했고 못했죠? 두 번째 시도 했었고 자, 세 번째 시도 했었고요. 자, 네 번째 시도 자, 다섯 번째 시도 이번에 여섯 번째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현재 하락 주세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매물대가 있고 매물대가 14,800원에서 16,000원대가 있고 그 위에는 구름대가 한참 떨어졌네요. 29,000원에서 22,2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구름대만 돌파하게 되면은 고점까지는 상당히 좀 추가적으로 술술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FHRC가 8위가 되겠고요. 자, 매일 조업이 9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삼각수렴을 만들었죠? 고점과 저점 삼각수렴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기선을 집결해가지고 돌파를 했죠. 그래서 최장기 2평선이 201선을만 남겨놓고 모든 2평선을 모아놓고 깔고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일은 충분하다는 거죠. 현재 구름대는 돌파를 했는데 매물대가 47,000원에서 48,700원 정도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 조업이 8위, 아니, 매일 조업이 9위였고요. 자, 젠백스입니다. 젠백스가 10위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하락 추세를 강하게 돌파를 했죠. 자, 매물대도 좀 돌파를 했고 구름대도 돌파한 상태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젠백스가 10위입니다. 정확한 종목 분석 내용은 동영상을 다시 보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차트,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을 전부 다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젠백스 있고요. 펄어비스가 펄어비스가 11위가 됐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붉은사막 그런 내용도 있고 도깨비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현재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차트 추세가 3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과대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도 거의 신저가 부근입니다. 신저가에서 1.3%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점에 위치해 있다. 기술적 분석상 그러고요. 매물대하고 구름대도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만 확인이 되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펄어비스가 11위 그 다음 10위는 커넥트 웨이브입니다. 커넥트 웨이브가 지금 주가 보시면은 자, 하락추세, 상승추세, 삼각수렴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저점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트 웨이브가 12위가 되겠고요. 자, 13위는 동국제약이 되겠습니다. 동국제약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자, 상승 채널이죠. 위에서 지지, 저항, 지지, 아니 반대죠.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는 N자형 패턴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했죠. 현재 매물대, 구름대를 매물대는 소화했고 구름대는 조금 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환만 되면 또 한 번 또 신고가를 테스트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0 4위는 제넥신이 되겠습니다. 제넥신 보시게 되면은 자, 하락추세 그리고 저점을 연결하니까 삼각수렴이죠. 삼각수렴은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저점에서 삼각수렴을 돌파했던 상태이고 구름대하고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소화만 되게 되면은 상당히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종목 분석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율치 이렇게 하락추세를 최근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하니까 어떻죠? 현재는 삼각수렴 상태입니다. 고점과 고점 연결 저점과 저점 연결하니까 현재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졌죠? 삼각수렴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름대가 조금 있으면 구름대만 나오고 매물대는 좀 한참 남았어요. 매물대 한참 남았기 때문에 구름대만 돌파해야 되면 추가적으로 술술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공미도 상위 종목이고요. 자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은 야 싸다 저점에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미도 상위 기술적 분석 자 코스닥 그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날엔 추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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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